수학여행을 해볼까? 뭐부터 볼까? 짧은 치마. 이거 그러면 짚고 해야겠나 우선? 이게 우리 킬링포트야. 아니 이게 짧은 치마가 안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. 우리 앞뒤도 맞춰야 된다. 이 발 아니네. 어떡하냐. 안무는 기억이 많이 나긴 했는데 한 번 동선을 바꿔야 되다 보니까 이제 바꾸면 멘붕이 오는 것 같아요. 심쿵에 해볼까? 그래. 무시하는 중 뭔가 안기고 싶다면 본격적으로 중이고 싶다면 hoping 나 안기고 싶다면 주 counts야 주 counts야 주 counts야 여기에서 Catalunya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저리 가. 너 여기 가. 너 여기 가 봐. 아니 아니야. 너 여기 가. 너 여기 가 봐. 이건 안 되겠다. 이건 버려 안 되겠어. 저 말 좀 포기해야겠다. 짧은 치마는 우리 다 같이 기억을 되셔야 돼. 짧은 치마를 한 번 조금 앞으로 좀 해보자. 아이고. 이쪽으로. 응? 응? 야 그거 아니었어. 이상해졌어. 아닌 거 같은데. 야 그거 아니었어. 아닌 거 같은데. 여기 안 나와. 어. 오. 맞아. 맞아. 됐어. 됐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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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바빠야 돼. 우와. 나 바빠야 되잖아. 엉덩이도 다르잖아. 다르잖아. 우와 유일하게pla. 그랬잖아. 화내사ORE 주입 열심히 준비했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준비할 때 조금 행복했어요. 옛날의 저희들 같아서. 연습하는 게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. 저희 진짜. 순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저희가 과정 속에서 얻는 게 있다면 저희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.